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분석관 공상민입니다.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하여 세종대왕님 앞에서 특별히 예보도하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자랑스러운 한글과 더불어 우리 초상들이 사용했던 치구기를 떠올리며 한글날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글날 전국적으로 맑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가을 소풍이나 나들이 가기에 최적의 날씨가 될 텐데요. 시간대별로 자세한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시간대는 선선한 기온이 예상됩니다. 추위에 민감한 분들은 다소 쌀쌀하게 느낄 수도 있겠는데요. 또한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근처럼 일교차가 크고 구름이 적은 날에 자주 발생하는 복사안개인데요. 다행히도 이 안개는 낮에 기온이 오르면 빠르게 사라질 것입니다. 새벽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시야 확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최고 25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지만 얇은 옷만 입고 야외활동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면요. 저녁에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올여름 동안 대기 중 수증기가 많아 열대야가 자주 발생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대기가 건조해졌고 밤사이 구름이 없어서 복사 냉각 효과가 두드러지면서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기대되는 한글날 하루 동안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벌어질 수 있으니 옷차림에 특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벽에 끼는 안개도 주의해 주시고요. 모두 즐거운 한글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옙티비였습니다.